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백신 4차 접종 시작,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 명 관련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입원 입수자와 종사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원 입수자와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 국외 출국 등과 방역상의 필요성이 있거나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3차 접종 후에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문허백신으로 시행합니다. 정은경 청장은 면역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사전예약이나 당일 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며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되며 사전예약을 할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선 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복건소의 방문접종팀이나 시설의 계약이사의 방문접종으로 시행됩니다. 정 총장은 이번 4차 접종 시행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의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추가접종과는 별개로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4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입니다.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이며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은 잔여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